아니 근데 벌써 이쪽이 벌써 벌써 꽉 차오렸네 이거 아이고 아직 왼쪽이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잠으로 너무 열심히 지나보니까 하 너무 힘드네요 물 한 번 마셔도 될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대가 많이 조금 미끄럽네요 오늘 여기 경산에서 모으니까 물맛이 더 시원하네요 아버님 어머니 지금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노미노 형제가 공식 팬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우주위보인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미노미노 호우주위보 팬카페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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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